이데일리 TV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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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물론 아직 이런 미접종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접종률이 거의 한 70%가 거의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접종 완료까지도 거의 지금 절반 정도가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부분들을 조금 가정을 해본다면 접종자들의 비율만 보더라도 접종자들이 일상생활 수준으로 회복 시에는 당연히 그 전보다는 활동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접종자보다는 접종자 수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지금 추세로 간다면 내년까지 봤을 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인 실적 회복을 할 것이라는 것에는 크게 이견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올해 3분기까지는 엄청난 고성장을 바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이런 중장기적 모멘텀을 본다면 실적 회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주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거의 2천억대였는데 그게 2017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거의 3배 정도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2022년 예상 실적액이 2018년보다 더 좋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2018년대 호텔실라가 13만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정말로 내년 돼서 실적이 그 이전 수준으로 회기가 된다면 다시 한번 12만원 이상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롯데관광 개발을 또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오늘장에서는 호텔실라를 봤습니다. 리오프닝주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장에서 0.66%대 호텔실라 빠지고 있습니다. 9만 400원 하지만 긍정적인 의견 또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호텔실라까지 봤고요. 다음 종목은요? 네 강원랜드고요. 이 종목 역시도 리오프닝 스위즈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말 위드 코로나가 실감이 나긴 합니다. 어느 정도는요? 그런데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금 시장이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굉장히 좀 혼조장세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가장 좋은 거는 결국에 모멘텀이 뚜렷해야 되고 시장 흐름에 맞는 그런 종목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강원랜드 역시도 뭐 이런 소비 섹터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인 뭐 카지노 산업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모아가기도 좀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리 두기가 조금씩 이제 강원도 조금 완화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일평균 방문객이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기업의 이익 성장에 좀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분기 매출액을 보면은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이제 전년동기 대비 한 200% 이상 지금 벌써 흑자전환을 또 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3분기 1평균 트래픽이 약 2700명 수준인데 이게 2분기랑 비교했을 때 2분기가 한 21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25% 정도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전보다는 많이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게 수치적으로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리 두기가 이제 수도권보다는 훨씬 더 완화된 편이기 때문에 이런 호실적이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단계적인 어떤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되는 시점은 이제 제가 예상할 때 11월 말에서 12월 초쯤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신 패스가 도입이 되면은 그대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눈여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강원랜드의 주요 고객층이 이제 40대에서 60대 사이의 남성분들인데 그 나이대가 이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어떠한 시장의 테마성도 갖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배당 매력도까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랜드였는데 역시나 리오프닝 관련 주 거기에 실적 또 배당까지 뚜렷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서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늘 장에서는 계속해서 보압권 흐름입니다. 2만 8,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고요. 이제는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NH 한국사이버 결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주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잘 눌려있기 때문에 매수하기 좀 어렵지 않은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기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전자결제수단 플랫폼으로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사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시장 상황과 굉장히 좀 잘 맞물려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매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수단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면서 이 온라인 쇼핑 시장 역시 굉장히 좀 역대급 성장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1년 기준으로 이제 전년 대비 퍼센테이지로 보면 20%가량 지금 성장한 상황이고요. 규모로 보면 이제 190조 원 정도의 규모를 좀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빠른 배송 시스템과 함께 또 품목들도 확대가 되면서 향후 이제 온라인 쇼핑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성장을 했으면 했지 퇴보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도 코로나겠지만은 첫 번째는 온라인 시장이 활성됐던 거는 바로 이제 편리성 때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좀 꾸준한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사이버 결제 수단이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역시 수수료 증가에 대한 좀 이익 기대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현재 이러한 국내에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을 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해외 거래처도 굉장히 좀 늘려가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고객사는 이제 맞춤형 결제 시스템을 제공해야 되는 만큼 개발하는 기간만 거의 1년 정도 걸리는데 이 한 번 마스터 피지에 대한 요소를 또 획득하게 된다면은 이제 장기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굉장히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이 피지에 대한 지혜를 한 번 획득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안정적인 수출 그런 수액 창출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에는 또 해외 고객사 거래대금이 또 처음으로 1조원을 좀 돌파를 한 모습이고요. 일단 해외 고객사들이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좀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역시 실적이 굉장히 좀 더 기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고객사 중인 하나인 이제 여행사 익스티비아 그룹이 매출이 굉장히 좀 저조했었는데 이거 역시도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이제 이용자 수가 많아질 거고요. 당연히 이것도 이제 많이 이제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은 수수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 사이버 결제 실적에도 좀 좋은 영향을 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굉장히 핫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미디어 쪽에서 OTT 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또 신규 고객사로 유입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단점을 꼽으라면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들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주가 상황도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5만 4천 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정도 지금 기술적으로 받을 만큼 받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소한 이제 정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지금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분할 매집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정고점 부근 1차가 7만 원까지 이제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순절가는 4만 5천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NHN 한국사이버결제 0.74% 강부합권인데요. 목표가는 7만 원으로 잡아주셨고요. 매수는 5만 2천 6백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짧게 그냥 의견만 좀 들어보고 싶은데 KG이네시스도 관련해서 종목을 본다면 상대적 저평가 얘기가 나오거든요. PR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요. 지금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한 40배라면 지금 KG이네시스는 한 9배 정도인데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지금 다 괜찮다고 봐요. 결국에는. 두 종목 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4분기, 1분기 내년까지도 계속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것이냐를 보면은 코로나가 없어지더라도 이런 온라인 쇼핑 시장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두 종목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같이 좀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사실 PER 같은 경우에는 선행 지수이기 때문에 좀 미리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제 조금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둘 다 긍정적인 의견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선호도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주 NHN 한국사이버결제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